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재의 씬 55 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가요 자동차 렌트학 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야 자꾸 쌀쌀해지는데 건강 주의 하시면서 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어떻게 읽죠 i made a reservation 이렇게 있죠 i made a reservation 그런데 이거 빨리 읽으면 i made a, made a, made a. 이는 소리가 안납니다. 그러면 이 d 하고 이 하사리 이렇게 가야 되겠죠 i made a. 이 d가 빨리 하면 ㄷ 소리보다 ㄹ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매이 이게 어소리니까 매이러 이렇게 매이 더 보다 메이러 i made a 이렇게 된다 빨리 읽을 때 천천히 읽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빨리 읽으면서 i made a reservation 이게 accent가 여기 있어요 t i o n 이럴 때는 예약이라는 뜻이죠 예약 그래서 i made a reservation i made a reservation 이 r 발음은요 우 모양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발음을 우 모양 입 모양을 우 모양이에요 우 모양 자 우 모양 그러니까 입 모양의 우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 우 이렇게 입술이에요 여기가 우 인중 코 코 이렇게 우 이렇게 쭉 나오겠죠 쭉 나오겠죠 이렇게 가지고 우 우 모양 우, 우 우 윗, 우 우 레드 소리 그래서 랴 랴 랴 레저베이션 우, 음, 레저베이션, 레저베이션 I made a reservation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읽으실까요? I made a reservation I made a reservation 빨리 하면 I made a reservation 네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여기요 아 어떻게 읽어요?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이랬네요 I booked a minivan 이거 책이죠? 책 근데 예약하자도 있어요 옛날에는 예약을 책에다가 했대요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장부 같은 데다가 여인숙이던 호텔이던 이렇게 나 여기 어디에서 잔다 이러면서 몇 호시로 잔다 예약을 해놨대요 이렇게 방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예약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I booked 여기는 T 발음이 나요 이디가 T T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C가 무성음이라고 했어요 무성음 소리가 목소리가 성대가 안 울리는 거예요 성자는 이게 보컬이라는 뜻이에요 성대가 무 안 울린다 무성음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해야 돼 이것도 T 이러면 안 돼 으 하면 또 무서움으로 바뀌니까 그냥 I booked a mini van I booked a mini van for a family vac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됐고요 여기 이거 잠깐만 볼까요 미니 van이라는 거 단어 이걸 지우고 이 미니 van 이 accent가 여기 있어요 미니 van 미니 근데 이거 스펠링을 읽는 방법을 보면 미니 va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여기 accent가 여기 붙여 있어요 미 그 다음에 이거는 어나 으 소리를 내는데 이 슈화 현상이라고 해요 슈화 현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 힘 빼고 그러니까 으 으 소리예요 으 소리 그래서 으 힘 빼고 으 미니 van 미니 van 여기다 여기다 힘을 줬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다 힘을 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음할 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미니 van 너 미니 van 샀어 나 미니 van 있어 미니 van 이거 우리는 그냥 accent를 안 줘요 뭐 미니 van 샀어 미니 van 샀어 미니 van 샀어 뭐 이렇게 이렇게 accent를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한국어 이 억양은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발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accent가 있으면 어 이렇게 엑센트 없는 한국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accent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하면은 다른 거는 힘 주면은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통자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 강하게 하고 다른 건 다 힘을 쭉 빼야 돼요 쭉 이렇게 우리 한국말 하듯이 쭉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니 van 그래서 여기는 이건 어는요 으 소리가 난다 그랬죠 으 그래서 미니 van 마치 미니 van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발음 기호가 이거예요 어나 으 어나 으 이제 거의 이제 이 경우에는 으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 van 미니 van 여기만 강하게 하죠 나는 미니 van을 예약했다 booked 뭘 위해서요 for a family vacation accent 여기 있어요 영어는 accent가 강세가 중요합니다 강세 for a 여기는 accent 하나도 없어요 for a family vacation 여기 accent이 있어요 for a family vacation vacation 여기만 있다고 해서 여긴 여긴 아예 vacation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조금씩 들어가지만 accent가 여긴 더 강하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for a family vacation for a family vacation 이래야 되는데 for a family vacation 이렇게 하잖아요 for a family vacation 자 그 다음요 we made a reservation 이거 똑같아요 made a reservation 우린 예약했다 이거 made a reservation 부터 같은 거예요 we made a reservation 했다 we we 이 w 발음도 r 발음처럼 입 모양이 이게 우모양으로 튀어나야 돼요 모양 우모양 그래서 입 모양이 그래서 we 이 우로 시작하셔야 돼요 we made a reservation front 빨리 하셔야죠 front front 이런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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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센트가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SUV 여기가 조금 강해요 SUV SUV 약자가 뒤에가 조금 강해요 예를 들면 TV도 TV보다 TV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자는 뒤에 쪽에 강세를 많이 두는 경향이 있어요 SUV A month ago A month ago 한 달 전에 그렇다 여기가 S가 엑센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SUV 이래야 되겠지요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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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엑센트가 여기도 있어요 차 사전 찾아보시면 있어요 SUV A month ago 한 달 전에 SUV 이거 이제 차량이죠 대개 이제 그 무수라 무수 이게 카니발 뭐 이런 차 있잖아요 카니발 뭐 이런 종류 차들이 이 SUV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크죠 조그만 경차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일반 차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좀 SUV 차량이 좀 높 높 높죠 이렇게 앞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가 이렇게 차량이 높아요 차량이 높아요 이렇게 뭐 여기다가 매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은 조금 이게 좀 강하죠 이제 상대방 차가 조금 저거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튼튼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 SUV 이거는 이제 약자가 뭐냐면 스포트 스포츠 있죠 S 빼고 스포트 유틸러리 그 다음에 비히클 비히클 이 약자예요 SUV SUV 네 그래서 이 유틸러티가 스포츠 유틸러리 비히클이란 뜻인데 이 그 유틸러티 스포츠는 아시죠 스포츠는 아시고 이게 실용적인 유틸러티가 실용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실용적인 그 실용적인한 뜻도 있고 뭐 공공요금 유틸러티 비일 그러면 공공요금 이어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이런걸 유틸러리 비일 이렇게 얘기해요 유틸러리 비일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 유틸러티 즈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 Y를 I로 고쳐야 돼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유틸러티 즉 그러면 공공요금 이렇게 되겠죠 공공요금 유틸러티 즉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공공시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공시설 또는 형용사로 A가 형용사란 뜻이에요 실용적인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어 이 베이클 이거는 차량이란 뜻이에요 차량 차량 그래서 스포츠의 실용적인 스포츠의 유용한 차량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고 이제 이 땅하고에서 이렇게 약간 올라갔잖아요 땅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 시골길같이 이렇게 험난한 길 같은 거를 얘가 잘 가죠 다른 자동차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이게 밑이 낮잖아요 일반 자가용은 근데 이거는 이제 높기 때문에 이게 높기 때문에 스포츠 하기에 좋다 스포츠의 실용적인 차량이다 해서 SUV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이거를 한번 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I'll have it for a week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나는 일주일 동안 어이구 크게 나왔네요 예 펜이 크게 나왔나니까 불편하시죠 자 갑자기 이쪽 이쪽 골로 해야 되는데 작게 자 됐어요 자 I'll have it for a week 이렇게 했네요 I'll have it for a week 제가 그것을 제가 그것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렌트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라는 것은 SUV 뭐 차량 빌린 거 SUV 차량 빌린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음 음 57가 50 잠시만요 네 어 이게 이제 그 페이지가 57로 넘어갔네요 다시 56 이어서 할게요 예 자 그 Can I rent a Honda 이거 나왔네요 어떻게 읽습니까 Can I rent a Honda Odyssey 이렇게 됐네요 Can I rent a 제가 렌트 빌릴 수 있을까요 어 Honda Odyssey 이거 차 이름이죠 어 차 이름 어 Can I rent a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여는 Can I rent a Can I rent a Can I rent a 이게 T하고 이게 O잖아요 그래서 렌터 Can I rent a Honda Odyssey 엑센트가 여기 있다고 그러죠 Honda Odyssey Can I 제가 제가 혼다 ODC를 좀 어 임대할 수 있을까요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rent a Honda Odyssey Can I rent a Honda Odyssey 예 그 다음 I want to rent on 어 Acura MDX 자 Acura 여기 이제 엑센트가 중요하다고 했죠 차종 이름 할 때 여기 에 Acura MDX MDX 이게 중요하네요 I want to rent on 발음 하실 때 렌턴 I want to rent on Acura MDX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세번째요 예 With like to With like to 렌턴 에잇 패신저 미니밴 Like a Toyota Sienna Toyota Sienna 자 With like to 자 With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With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읽거든요 With like to With like to 자 With With 하지 마시고 With 빨리 With like to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들어보시면 mp3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With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With like to 뭐뭐하고 싶습니다 자 Would like to With W-O-L-D죠 줄임말이 Would like to 렌턴 이것도 렌턴 턴 렌턴 렌턴 에잇 패신저 미니밴 미니밴 라이크 뭐뭐처럼 토요타 시었나와 같은 처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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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명의 승객 패신저가 승객이에요 승객 패신저 여덟명의 탈 수 있는 미니밴을 렌트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덟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미니밴을 예약하고 싶다 그래서 We like to 렌턴 에잇 패신저 미니밴 라이크 조에라 시었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여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55 죠 어떻게 읽었습니까 첫 번째 I made a reservation 세 번씩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I made a reservation I made a reservation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I made a reservation I made a reservation 네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예민해가지고 제가 이 이 도구를 새로 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예민해가지고서 잘 넘겨지고 이게 조금 통제가 조금 아직 줄 적응이 됐는지 안되네요 잘 자 그 다음 두 번째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다시 한번요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한 번 더요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저는 가족 휴가를 위해서 미니밴을 예약했습니다 I booked a minivan for a family vacation 그 다음 밑에 우리는 SUV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자 어떻게 해요 We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a month ago We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a month ago We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a month ago 한 번 더요 We made a reservation for an SUV a month ago 네 그 다음 아 뒤 자 Can I rent a Honda Odyssey? Can I rent a Honda Odyssey? 아리스 아 발음을 하세요 왜냐면 여기 아라고 이제 정해주세요 아리스 Can I rent a Honda Odyssey? D를 리의 식으로 빨리 하면 원래 D도 괜찮습니다 근데 빨리 하면 리까지 간다 그랬죠 Can I rent a Honda Odyssey? Can I rent a Honda Odyssey? Can I rent a Honda Odyssey? 렌터 렌터 그 다음에 I want to rent an Acura M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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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요 We like to rent an 8-passenger minivan like a Toyota Sienna We like to rent an Acura M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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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ike to rent an Acura MDX